3억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자기 분담금이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아파트의 시세는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의 간단한 수익구조라고 보면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수익구조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리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이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유익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도배장판 다시 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셰시 공사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모델링은 아파트 전체를 내력벽과 내력기둥을 제외하고 황골탈퇴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재건축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건축과는 엄연히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리모델링은 기존의 뼈대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평수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30% 정도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평형 아파트가 약 26평형의 아파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평면도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평면도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상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 전에 화장실 1개, 방 2개였던 아파트가 리모델링 후에는 화장실 2개, 방 3개, 그리고 드레스룸과 작은 팬트리를 갖춘 아파트로 확장이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뼈대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형태는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도 건설사 그대로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에 시세는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자기 분담금이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아파트의 시세는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의 간단한 수익구조라고 보면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수익구조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리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구조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그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상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자신의 직장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령의 세대주 분들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반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 향후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시기보다는 연금 개시 전까지 아파트의 시세를 상승시켜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은 뼈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조건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5년에서 30년 정도 되어서 재건축 조건인 30년을 기다리기에는 애매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의 시선을 많이 돌리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이 200% 육박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 비유해 보자면 재건축은 새 차를 사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차는 그대로 두고 도색과 내부 장식 그리고 모든 소모품들을 새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아파트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에 투자를 하면 투자적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투자 적기인 것도 맞습니다. 1기 신도시처럼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 수도권의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은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좁고 외벽도 다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배관도 안 좋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방법들은 그냥 아파트 찾아가서 그 단지 내 게시판만 찾아봐도 그 아파트의 문제점과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잘 사두시면 향후에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1기 신도시처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이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만 제 채널은 지식만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팀만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1기 신도시 주변에 아파트로 개발될 더 좋은 요소나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할 지역보다 서울과 더 인접한 곳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 있다면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통한 수익은 크지 않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은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수익도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것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순으로 리스크와 수익이 비례한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리모델링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